주누야 비 오지? 주누 앞으로 가. 앞으로 가봐. 주누야 거기 물 많이 떨어져. 이쪽으로 와. 우산 똑바로 써야지. 비 안 맞을게. 어. 선생님이 우산 쓰지 말래? 선생님이 우산을 왜 쓰지 말래? 비 오는데. 엄마 나 우산 안 쓸 거예요. 우산 안 쓸 거예요? 또? 알았어. 안 썼어요. 괜찮아요. 주누 초콜릿 누구 줄 거예요? 네. 아 선생님이랑 그리고 형이랑 그리고 형이랑 그리고 형이랑 누나랑 친구들하고 먹을 거예요? 네. 선생님도 선생님을. 엄마가 마스크 써요. 얼른. 엄마가 다시 해줄게. 주누가 할 거야? 근데 마스크 이렇게 올려. 마스크 올려. 다시 엄마가 해줄게. 어린이집 잘 갔다 와요. 대답해야지. 네. 아 비가 왜 이렇게 오는 거야. 진짜. 엄마. 상기차 쬐쬐 난다. 왜 밤이랑 왜 비하고 왜 나와요? 어제 천둥 치고 난리 나셨잖아. 천둥. 엄마. 주누 이불이야? 주누 이불은 방에 있지. 그거 뜯지 말고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보고. 응. 형아 누나들하고. 응. 알았지? 응. 주누이 알았어? 네. 어린이집 잘 갔다 와. 응. 안녕